5D 10kg 요것이 뭐느냐고 하면은 5D입니다. 5D 10kg를 주문했더니 안녕하세요. 요것이 뭐느냐고 하면은 5D입니다. 5D 10kg를 주문했더니 도착하였습니다. 10kg에 5만원인가? 5만 5천원 인가 그렇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오디 해비 농협 해마다 복분자하고 오디하고 시키는 곳이랍니다 연중행사로 이맘때만 되면 오디를 시켜서 맛있는 잼도 담그고 오디 효소도 담그고 액기수도 담그고 잼도 만들고 또 생이로도 가로막 마시고 그리합니다 오디가 몸에 좋은거라고 그럽니다 지금 비가 올까요 안올까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엄청 더 좋아요 인증사 찍고 출가